ICT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인 2016 지식나눔 ICT 드림 콘서트가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ICT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ICT 드림 콘서트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ICT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황중현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부회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보공사 한국정보공사